아 도전! 아 그러면 나만 여친 없으니 도전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금미 나와! 예? 나 진짜 나가요? 야 승민씨 음악방송이라고 하셨잖아요! 왜 음악에 대한 일도 음악에 대한 거 일도 안 하고 왜 초음치! 그러면 역, 역길만 보는 겁니까? 당신 음악 유튜브라서 하면 음악방송만 한다며 음악방송만 한다면서 왜 정치 나오고 난리냐 제발 음악방송해 음악만 방송해 네 됐습니다.